에머그가 무료 배포 중입니다. 총 33개의 프리셋이 들어있고 키스, 리즈, 헤드, 베이스 등 비트 찍을 때 필요한 각가지 사운드가 들어있어요. 로파이, 힙합, R&B, 시네마틱, EDM 등 모든 장르에 사용할 수 있는 올 라운드 신스 가상악기입니다. 용량은 약 350메가이고 ADSR, 필터, 모듈레이션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내 곡에 맞춰 다양한 사운드 디자인이 가능해요. 다운받는 법은 프리 다운로드를 누르고 금액의 숫자 1을 넣습니다. 0이 아니고 일단 1을 넣고 I want this를 눌러요. 그리고 이메일을 입력하고 디스카운트 쿠폰에 프리를 입력해야 0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get을 눌러 파일을 받고 설치 후 사용하시면 돼요. 요구하고 디스카운트 쿠폰을 누 erfolgreich써 바로 단속에서 미적을 원하지 못합니다. SSL X 게이트가 31% 할인 중입니다 SSL 플러그인은 성능이 어마무시하죠 가급적 세일 때 질러놓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이름 그대로 게이트 플러그인이에요 노이즈를 없애거나 드럼의 그루브를 살리는 효과 등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셀숄더와 레인지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어택 릴리즈 홀드 기능으로 좀 더 디테일한 게이트를 먹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렴하게 할인 중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택텀하세요 ė next the gap 극 세일의 빛 USB JuAN 전 forsk 줄 코크 더wny 가격이 부정이 지금은 Ц quanto 은인 Jos 이어서 ged 오 kisc Valor Controller 역시 not too bad same reasoning with the Kick Drum I have narrowed down the range here this time around only on the mids and highs because that's what we want OK so let's have a listen 심포닉 엘레멘츠 번들이 50% 할인 중입니다 오케스트라 가상악기인데 영화음악의 거장 한스진머의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온 드럼과 스트링으로 이루어진 악기에요 100개 이상의 스타일과 500개의 프리셋이 들어있고 사운드 녹음은 한스진머의 컨트롤 스튜디오에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한스진머는 대표적으로 다크나이트, 인셉션, ost 등을 만든 분이죠 데모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리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영화음악, ost, 클래식 등의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거에요 반값 할인할 때 관심있는 분들은 서둘러 득템하세요 본인의 트랙을 마시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렇게 생각하고있죠 그런데 이 플러그는 스튜디오에는 2 트랙이 나누어 있습니다 갓모드 인D 아름다운 갓모드 인D 스무스 오퍼레이터가 43% 할인 중입니다. 이건 EQ와 컴프가 합쳐진 플러그인이에요. 이름 그대로 사운드를 굉장히 부드럽게 잡아줘서 믹싱할 때 어떤 악기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보컬 리버브에 스무스 오퍼레이터를 걸면 보컬과 곡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리버브 믹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음역대의 이펙트를 주면 자연스러운 사운드 효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 빌보드 유명 아티스트와 작업한 엔지니어분들의 프리셋도 들어있어 프로 사운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추하는 플러그인이니 저렴하게 할인할 때 꼭 되어마세요. I will find a way to clean my memories from you and I I will dream of future days when I'll be okay I will find Boom! Okay, it's completely out of the way now with just using a threshold. But now we can actually go in and sculpt the frequencies that are getting suppressed and what's getting let by and by how much by using these points over here. So, let's let's keep the lows pretty much suppressed, you know, quite a bunch just because a boomy low-end reverb is never a good idea, but let's let some of the higher frequency content by and we can take a look at what's getting allowed through by using the spectrum up here at the top. I will dream of better days and I will heal my scars I will find a way to clean my memories from you and I I will dream of 리코가 28% 할인 중입니다. 레게톡 찍을 때 쓰는 드럼 악기에요. 해외에서 반응이 꽤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레게풍이 많이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라틴과 함께 상당히 인기 있는 장르예요. 레게에 어울리는 드럼 사운드와 드럼 패턴이 가득 들어있어요. 20개의 각기 다른 스타일과 50개의 프릿에 10개의 드럼킷, 460개의 패턴으로 무한대 가까운 드럼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렴하게 할인하고 있을 때 꼭 득템하세요. 10개의 전문 다행히 GOOD 보이'하噏噹 futurment. 19개가 더 greeting $IR PRIME 까지 더利용한 것 ups에 그리워지의 보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끔찌게 할ивает 42만 원 RC20 레트로 컬러가 40% 할인 중입니다. 이건 할인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40% 할인 마감이 곧 끝납니다. 요즘 트렌디한 곡 만들 때 거의 없어서는 안 될 레알 꿀템이죠. 할인이 끝나면 다시 100달러로 돌아가니 저렴하게 할인할 때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걱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